뷰티 알량 먹으면 돼? 알량 먼저에요, 알약 먼저지. 이거 질문은 누구야? 안녕하세요. 알약 먼저요. 알약 먼저 네. 지금은 이게 안보였어 뭐? 뭐야? 아 알약 먼저. 알약 먼저. 자 뿌리 한번 쑤셔도 돼요. 어허 알약 먹을 때. 이거 애드빌 많이 먹어서 안 했어. 알약 먼저 아니야? 알약 먼저 아니야? 알약 먼저지. 알약 먼저. 알약 먼저. 애드빌 많이 먹어서. 알약 먼저요. 저도 알약 먼저요. 알약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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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제 정말. 거기서 사용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일주일 될 거 하나. 네, 괜찮아요. 하나 더. 알량 먼저. 네? 빨리 부서. 안녕하세요. 전 다 알량 먼저. 알량 먼저 보고 있어요. 물 먼저. 오오! 아, 드디어 흥미로운 게 나왔어. 안녕히 계십니다. 뭔데? 아이안티비 뭔데? 뭐? 알약 먹을 때. 알약 먹을 때 물 만져. 물 만져. 물 만져. 물 만져. 알약 먹는데 물을 왜 먹어? 침이나 먹는데 침. 아 저 땡 차가워 진짜. 이렇게. 저는 알약부터 먹습니다. 알약. 아이안티비 뭔데? 물 먼저 먹어야지 물 먼저. 물을 먹은 거 알약부터 함께하지. 아니 그때 나는 군대 갔을 때 전우도 안 갔어. 귀찮아. 그냥 또 귀찮아. 알약 먹을 때 알약 먼저 놓지 않아요? 아니 난 케바케야. 케바케 뭔지 모르지? 케이크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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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형 잘 먹어요. 아 그래? 발령 먹을 때. 똑딱. 알약. 아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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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